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공부할 것은 앞에 너무 많은데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선생님이 변형 강좌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강좌를 활용하면 좋은지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할 건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3월달 학력평가를 다 변형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1강부터 그 다음에 4강까지 구성이 되고요. 한 강에 40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는 교환이 있습니다. 이 교환은 pdf 파일로 제공이 돼요.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보는 그 뭐죠? 여기 보는 부분 옆에 보시면 파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시면 거기 교환 안에 뭐가 있냐면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환은 수업을 필기하는 필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설과 그 다음에 여러분 외워야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넘버링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번호를 그러면 다루느냐. 18번부터 그 다음에 25번까지 다루고요. 아 26번입니다. 26번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우리가 29번부터 그 다음에 45번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루는 범위는요. 여러분 실용문을 제외하고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실용문 빼고요. 도표 들어가고요. 일치 불일치도 들어가고요. 장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목적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모두 다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교재. 그럼 교재는 뭐냐. 교재는 이제 지문 분석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들 그 변형 문제 있죠. 주관식하고 객관식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서수령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변형이 되면 또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 원문을 가지고 변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간접 연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교재 속에서 변형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선생님이 수록을 했고요. 얘는 4월 12일 교재가 입고 예정이에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교재 같은 경우는 아인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요. 고3은 저희 고수연 연구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40분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거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인덱스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좀 건너뛰게 들어가는 친구들은 해당하는 번호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습니다. 출력도 필요한 번호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천천히 하세요. 필기하실 때는 일시정지 버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안에서 이 부분은 뭐로 나올 거다. 이 부분은 변형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유의어 반의어 같은 것들 다 정리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교원 꼭 출력하시길 바래요. See you later!